안녕하세요 종이신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제가 이런 네모아저씨 페이퍼 애니멀에 코무도왕도마뱀을 접어보도록 할거에요 자 어때요 진짜 코무도왕도마뱀 같나요? 자 이렇게 쓸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코무도왕도마뱀 접기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 잠깐만요 코무도왕도마뱀은 색종이 단 한장만 접을 수 있고요 바로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색종이 한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가로 그 다음에 반대쪽을 보내고 세로 이제 또 이렇게 접는거는 그렇게 눌릴게요 대각선 자 그리고 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중심선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얘는 약간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다 선이 남아있죠? 그리고 펴주시고요 당근 접은 부분을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넣어주세요 얘를 벌리고 여기 안에 이 선이 있죠? 이런 선이 있죠? 자 이 손 따라서 이렇게 벌려서 접은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자 전 두개를 다 한꺼번에 할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되죠? 자 그리고 다시 해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지금 여기 선이 있죠? 자 이 가운데 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방금 접은 여기 선이 남아있죠? 여기 선 맞춰서 이렇게 꼬집어서 올려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올려 접어서 계단 접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절반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들리는 부분이 있죠? 얘를 여기까지 넘겨주시고요 얘를 여기 선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넘겨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넘기고 접은 다음에 다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뒤집어서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지금 이 두겹을 쓴 상태인데 한겹이 더 남죠? 안 나오면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이 이 가운데 이 모양까지 가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펼친 다음에 중심 선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반대쪽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 뒷면이랑 잘 안 맞는데 여기 약간 비어있다 그러면 얘가 넘겨간 거고요 펼쳐서 다시 넘겨줬고 다시 뒤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군데를 이 꼭지점 잡고 여기도 기준으로 이렇게 꼭지점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시고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코모도랑 도마뱀의 꼬리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얼굴로 만들어줄게요 자 얘를 이렇게 얘도 똑같이 접어주는데 여기는 이 윗부분 약간 남기고 이 아랫부분 약간 남겨서 한 이 정도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도 접어줍니다 자 이걸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접기 힘든 부분 나옵니다 자 여기가 앞다리잖아요 여기 뭉둑한 부분 여기 앞다리니까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시고요 펴가지고 공간 작은데 잘 보세요 방금 접었다 편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이 너무 뾰족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다시 안으로 접어 넣어서 이런 앞다리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약간 어려웠나요 자 그리고 여긴 뒷다리니까 반대쪽은 뒷다리 뒤로 접어 넘겨주시고요 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안으로 접어 넣고 다시 안으로 약간 접어 넣으면 이런 앞다리 뒷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여기는 앞다리니까 앞으로 남겨줘야겠죠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 넣어주시고 자 여기는 뾰족하니까 다시 안으로 어느 정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다리니까 마지막 한 군데 이렇게 자 하고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요 구멍으로 이렇게 접어 넣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코무도 왕도마뱀 완성 눈 같은 데 완성은 아니고 눈을 그려줄게요 그림 실력은 안 뛰어난데 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보세요 그림 실력은 별로 안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반원으로 그리면 되나 못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가 자꾸 벌어지죠 자 요 부분을 어디가 있냐 이 정리 안 두고 자 이 테이프로 한번 감싸주세요 자 여기 한 칸을 이렇게 뜯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로 요 윗부분을 이렇게 잘 티 안 나게 붙여주세요 투명 테이프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꾹꾹 한번 눌러주면 짜잔 코무도 왕도마뱀 완성 자 제가 지금까지 접은 코무도 왕도마뱀 자 올려둘게요 자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탭을 들었어요 어때요 진짜 많죠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